안녕하세요. 관입니다. 어제 관카피 지역에서 부시바지 쪽으로 라타나포시 쪽으로 호스텔로 옮겼고 오늘은 근처에 있는 라타나포시 오른쪽 사원을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오늘 방문할 사원은 왓수탓을 포함해서 철의성이라고 불리는 왓 나차라따람 이름도 어렵네. 네. 거기랑 근처에 있는 이바트 배경이 된 왓사켓까지 보통 왓사켓은 푸카오톡이라고도 불리는데 황금산이라고 불리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처에도 미슐랭 받은 곳이 많아요. 뭐 부끄러움이겠지만 좀 유명하다고 생각되는 음식점은 란체치파이나 틱사마이가 있겠죠. 틱사마이가 좀 유명하긴 한데 란체치파이에 가서 밥을 먹을 예정이고 틱사마이에서는 오렌지 주스를 한번 먹어볼까요? 진짜 맛있다고 많이들 하니까 네. 오늘은 그렇게 좀 돌아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걸어가면서 왓수탓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847년에 지어진 19세기 사원이라고 하고 방콕 6대 사원이라고도 부른다 하더라고요. 네. 라마 1세가 만들기 시작했고 라마 3세에 이제 지어졌다고 하고 아유타야 사원인 몽콤보핏을 그대로 복제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뭐 한 2주 뒤에 이제 아유타야 갈 건데 그때 가서 보면 또 비교할 수 있겠죠. 네. 왓수탓 불상 아래 라마 8세 유고를 같이 안치했다고 해가지고 조금 더 유명해진 것 같고 여기가 차이나타운 근처라 그런지 네. 왓수탓에도 28개의 부처를 상징하는 중국탑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서 보면 되겠죠. 자이언트 스윙이라고 불리는 붉은 그네가 유명한데요. 높이가 20미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많고 뭐 라타노 코싱 근처에 이제 사원 방문하면서 거의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가봅시다. 네. 저기 보시면 이제 자이언트 스윙이 밖에 있네요. 네. 그래가지고 왓수타 사원을 좀 찾기 쉽고 네. 바로 근처에 있어서 금방 걸어와서 좀 좋네요. 방카피 지역에서는 맨날 1시간씩 걸렸는데 네. 가까우니까 좋습니다. 일단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입장료가 얼마인지 확인도 좀 해보고 어떤 거 있는지 네.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는 백밭이고 입구 쪽으로 가서 끊어야 되네요. 제가 들어온 곳이 이제 지도로 보면 서쪽 편이라서 앞쪽으로 나가서 네. 표를 끊어낼 것 같습니다. 입장료는 백밭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장료는 백밭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티켓에 이렇게 날짜랑 찍어주네요. 입장료는 백밭이고 이렇게 날짜랑 찍어낼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가장 중심이 되는 8m 불상은 비하가 되어있고 이거는 불경 웃는 날인거 같아서 사랑이 꽤나 많습니다 이렇게 해랑에는 옆에 보시면 불상을 둬가지고 잘 꾸며놨다고 할 수 있겠죠 일단 해랑 쭉 둘러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우보소스 네 여기 그쪽에 큰 곳이 이제 프라비하라 네 프라비하라고 저쪽 뒤편으로 가면 이제 프라우보소스 나오는거 같습니다 사원이 되게 넓고 엄청 깔끔하네요 덥긴 한데 사원 자체는 진짜 이쁘네요 안쪽도 안쪽으로 가면 네 여기가 다운 사원에서 더 찰빼었고 더욱더 고소해 더욱 이곳에 가기 더욱더 고소해 부터 고소해 한국국토정보공사 네 원래 우보소 뒤쪽에는 이제 박물관 같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그쪽에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끝에 우보소 오른쪽 끝으로 가면 또 다른 불장이 하나 있다고 하니까 네 그쪽이랑 한번 타볼게요 네 이제 왓수탓을 보고 나왔고 라차 낫다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왓수탓을 지을 때 조금 중국 영향을 받았나 봅니다 안쪽에 이제 중국 탑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저렇게 그네를 세운 것도 조금 중국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사원은 36m 3개 층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네 보통 3개 층으로 나눠 놓은 거는 뭐 요깨랑 이제 3개, 2, 3개 이렇게 3층으로 나눠가지고 보통 불교에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일단 다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시는 게 철회탑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 여기서 반대편에 저쪽에 푸카오톤이 보입니다 네 조금 있다가 푸카오톤은 가볼 거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는 경멸관 같이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해놓은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앞으로 사이 sneak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가장자리에 딱 불쌍을 배치해둬서 어떤 방향을 보듯 불쌍을 볼 수 있게끔 배치해놓은 모습이 되게 인상깊네요 코너를 틀면 반대편이나 뒤쪽이나 뒤쪽이나 또 뒤에 반대편 서운터는 wam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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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보시면 이바트 동전 배경이 부카오톤이고 이바트는 특별히 또 금색으로 만들어놔가지고 황금산이랑 조금 이미지도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사방이 쫙 트여 있어서 진짜 전망대 같은 구경 좀 하다가 저녁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푸카오톡을 보고 나왔고 저녁을 먹으러 팁사마에랑 저기 라제파에 있는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푸카오톡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렌지주스가 좀 궁금하고 란제파이의 북극면이 궁금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먹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란제파에 있는 월화휴보라고 되어있는데 오늘이 목요일인데 문을 닫았습니다 참고로 future 안에 되게 크네요 메뉴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이즈 큰 거? 작은 거? 밑에는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는 150만원이고 얼음은 2만원 미친 거 같네요 꼬만들께 얼마나 맛있을까요? 맛있네요 오렌지 주스 과정이 맨날이 바뀐 거 있습니다 최대 오렌지 주스 라이스라고 적혀있는데 큰 거는 180만원이고 작은 건 119만원이네요 미칠리맨 바드 타테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칠리맨 바드 타테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되어있고 오~~ 이렇게 되어있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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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용 맛은 향후 자극적이지 소스가 좀 많이 달고 자극적이 좋아가지고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소스 너무 깜짝이야. 대일반적으로 포카타이랑 같이 끓이는 것 같아요. 이제 밥을 다 먹었으니까 계산하고 이제 포스터로 다시 돌아가서 좀 식고 주시고 해야겠네요. 오늘 포스터로 나뉘어가지고. 탭사마이에서 음식 가격은 365밭? 네, 365밭이 나왔고. 150밭이 파타이였고. 180밭이 오렌지스트였는데. 365밭 나온 거 보면 7% 부가세가 붙지 않나. 네, 세금 붙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와사캐프터. 토카우턴까지. 네, 쭉 둘러 갔는데요. 근처. 네, 라탄라쿠신 오른쪽에 있는 절도 이렇게 묶어서 가면. 네, 괜찮을 것 같네요. 하루 정도. 이렇게 빼가지고.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일단 포스텔로 돌아가가지고. 식품 정리하고 좀 그러고 가겠습니다. 안녕. 끝.